근데 쟤네는 뭔데 차가 왜 저기 위에 올라가있지? 왜 안 맞지? 400m 맞는데? 와 저걸 피하냐? 쟤 이상한데요? 총 쏠때 무빙을 뒤로 하는데? 총알이 딱 날아가며 멈추고 뒤로 움직여요 그저 덱 그저 덱 1, 2, 3, 5, 7 아 좀 빨리 내렸어 망했다 음 망했어 망했어 잘못 내렸어 2층에 있는거 같은데? 1층이구나 2층에 올라왔어요 계단 금방 계단 네 확인 후 네 죽어 네 나이스 쌈마틴 갈까? 아직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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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제 앞에 있어요 맞네 이게? 근데 이게 맞네 체크는 했어요? 아니 미친 건축 존나 쎄 존나 잘 맞춰 쟤 1만 더 1장 어? 아우? 아 좋습니다 아 자기장 극혐 또요? 아 또 내? 자기장 왜이래? 왜이래? 어? 죽어 나 죽어 안 돼 그 아 패커드 잡고 아 패커드 잡고 가려면은 이쪽에 내려였거든 라인에서 기다리면서 왔다가 저 모습은 안 보이는데 카우팔 소리가 두개가 들린다 어? 패커드 안에 있는거 같은데 저 아파트 있는 쪽에 있는거 같은데 어 저기 나온다 자기장 안에서 뛰어서 어 파밍한다 어 확인 기절 파밍더 그 폐차 아 살리겠다 양각 잡으시죠 양각 잡으시죠 아 또 도전 담벼락 뒤로 옮겼어요 한 명은 파란색 집 뒤로 한 명은 자기장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두 명 다 차 구하러 가는가봐요 차 있었어요 아까 저기 가는 응 확인 이거 히치할켠 가는 한 명 한 대 오케이 기절 한 명 차 세웠다 아 또래 도전이 걸려 컷 윤루트 짭루트다 짭루트 짠루트 레드존 4연속이야 4연속 어 오토바이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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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죽었어요 둘 다 한 대 더 한 대 더 저거 비싼 차 한 명 아니 다 잡았어요 아니 뭐지 내가 이렇게 잘 쐈나 내가 이렇게 잘 쐈었나 나 그래도 신차트 하고싶어 반피 이거 체력 많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탈 거야 오X2 가속 겟쩌는데 약간 머스터 neglect 약간 이 이 터바ID랑 숲도 warrant 순간가속이 엄청 빠르네요 이거 잘만하면 검문서 메타 하겠는데? 야 이거 연기 나는데 안데 검문서 메타야 이거 차피 너무 빨리 빠지는데? 아 아파 아 닫았다 어 언덕에 차소리 180 방향에서 차소리 났어요 1분 남았고 저 노란색 걸쳤다가 수영해서 건너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좀 좁은 곳이라서 100m도 안 되는 곳이라서 뒤에 차 도로에 차 빠진다 도로차 도로차 그냥 같이 걸어가죠 도로차 갈 것 같은데 한 대 더 한 대 더 같은 파트인가 본데 아 피 튀기긴 했는데 보트 타고 들어간다 보트는 따랐는데요 어 맞았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금방 도로 두명 와 맞았는데 이거 검은서 쪽으로 가면 안되겠는데 여기 짧아가지고 거리가 괜찮다 오 자리 괜찮다 오히려 여기 있는게 아 있는건 별로다 어이구 dp dp 오른쪽 그 275 네 반대편에서 본거죠 저희 오른쪽하고 그 차 대져있다는 반대편 네 거기 맞아요 아 호랑이 맞았어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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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숨 너무 빨리 까진다 오 여기 안맞는다 2층하고 1층 바깥에 나와서 쓰고 있네 안 돼 2층은 안 돼 저는 달림이 제가 어그로 끌게요 반대편 다리도 건너와요 백패면 아 안맞네 오토바이 바로 뒤에 아 원 커지니까 이게 별로네 세밀하게 샷이 힘드네 아 진짜 거슬리기하네 저기 위에도 있어 205 방향 쟤들 건너와야 된다 니들 뒤졌다 물개사량은 시작한다 근데 저희 뒤에 언덕에서 내려오면 위험해서 150 방향 근데 쟤네 안 내려올 것 같아 한 명 기절 2층 살리러 올라간다 하나 바로 앞에 하나 기절해 길을 수 있어 길을 수 있다 컷 나이스 돌아간다 쟤들 달려요 반대쪽 확인 300 정도 소금하면 맞을 것 같은데 쟤들 보트 탄다 뭐야 대체 한 대 맞았어 보트 타면 날릴게요 수영한다 300 방향 해안가 붙는다 이제 네 아 보인다 오케이 하맥 다운 나이스 와 저걸 피하냐 쟤 이상한데요? 총 쏠 때 무빙을 뒤로 하는데 총알이 딱 날아가며 멈추고 뒤로 움직여요 저기 어디쯤에 있어요? 저기 건너왔어요 280 저 핵 같은데? 저게 돼? 어 저기 언덕에도 저기 있다 어 언덕이 170 언덕에도 두 명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아 이거 내가 발소리로 내 발소리라고 보네 이게 네 컷 오케이 이상해요 카오팔 쏘면 피해요 카오팔을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다 피했어 나 물에서 금방 쏠 때 딱 쏘는 타이밍에 일부러 한타임 한타임 템포 지고 쐈는데도 쏘면 딱 멈춰요 앞으로 쭉 가다가 딱 쏘면 멈춰요 이거 도로 건너야겠는데 이따가 저게 말이 돼? 저거 190쪽에서 치크홀이터 하나 남아와요 치크홀이터 하나 남아와요 응 그 한 명 카오팔을 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네 명 남았는데 저기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세 명 어디 있으려나 최대한 좀 높은 데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건너야 돼요? 네 건너야 돼요 저 우측으로 돌게요 이게 아 애들 위치 아예 파악이 안 돼서 오케이 머금 저도 크게 돌게요 불안하다 어디서 쏠지 몰라서 시가전화 해봤는데 나이스 세명 외곽을 좀 닦아버려야지 그쪽 잡은 거예요 아 이쪽 잡으신 거구나 가면 전부 다 안쪽에 들어야 있겠네요 이 빨간색 2층집 괜찮으려나 전 밖에 있을게요 발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어이구 두 명 있어요 180 방향 수리탄 던졌어요 음 확인 수리탄 또 던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교수 일단 던졌는데 잡았어요 한 명 더 남았네요 아 이게 안 맞아? 저희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제 말고라면 한 명 더 남았네요 그 한 명 남으면 그거 같은데 길이 슈트 음 일단 자기장이 북쪽으로 걸렸으니까 북쪽 건물 먹고 있으면 오겠는데 아 백터네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요 눈쟁이는 얘기죠 백터 백다역 하고 살리기에는 시간이 되려나 애매한 애매한데 애매하다 안 된다 이것도 1대1 갑분수하면 안 되는데 어 방금 제가 죽은 쪽 있죠 네 할 소리 난 거 같은데 빨간색 직쪽 그래요? 네 눈쟁이 말씀했네요 니가 못 올라가는데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앞에 불안한데 너무 오케이 최고점을 잡았다 안구 개월 눈쟁 때 아 야 이거 구상 싸움 안 돼? 불리 안 돼? 세 개밖에 없는데 유키드님 거 먹고 오겠는데 너무 리스크 크고 야 이거 구상 싸움 끌고 가면 나 힘든데 아 제발 나 도핑도 안 돼 있는데 구상 싸움 하면 진단 말이야 어 발소리 발소리 났는데? 발소리 났는데? 발소리 났는데? 발소리 났는데? 저기 났는데? 저기 났는데? 저기 났는데? 바로 여쥬죠? 어 이거? 아 진짜 개많이 때렸는데? 아 피 빨기 전에 진입할 수도 있는데 어디갓 클럽 엘로 아 GG 아 GG 어 길이를왜 벗었대? 치가단이라서 벗은건가? accredited 제가 카고파를 쏠 때 저 총록색 일투끼인 얘가 총알을 계속 피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리플레이로 한번 보러 왔어요.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이쪽 장면에서 상대가 제가 총을 쏘면 계속 피하는 장면이 보여서 여기서 죽고 이 다음 두 발 쏘는 타이밍에 맞춰서 딱 뒤로 움직입니다.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여기서 친구를 죽입니다. 그 다음 친구를 노리는 애인데 한 발 늦게 쏘요. 일부러 기다리지 않습니까? 일부러 올 때까지 좌우로 무빙을 치다가 쏘는 타이밍에 쏘는 타이밍에 딱 멈춥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발 그 다음 방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? 상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전혀 멈출 생각은 없어요. 움직이고 있는데 쏘자마자 바로 뒤로 무빙을 칩니다. 얘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소리를 듣고 피하거나 타이밍을 맞춰서 피하는 거는 내가 똑같은 주기로 계속 쐈을 때라든지 가능하거든요. 소리로 듣고 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탄이 먼저 닿고 소리가 그 다음에 들립니다. 상대가 먼저 무빙을 치고 그 다음에 탄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네. 그래서 지금 소리를 듣고 피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타이밍을 맞춰서 피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제가 한 타임을 쉬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 친구가 올 타이밍에 맞춰서 쐈기 때문에 한 타임을 쉬었어요. 첫 발은. 그래서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탄이 날아올 타이밍에 맞춰서 총알을 피하는 이때까지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를 하는 걸 보고 제 생각에는 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신기한 액이 왔구나. 총알을 피하는 액도 있는 거며요. 저희가 이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. 핵상대로.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아니 저거 핵 아닌 것 같은데요.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판단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